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왼쪽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인물의 혼란스러운 외면을 설득력 있게 그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정면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원더랜드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원더랜드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